강아지랑 세계여행하고 있는 마리가족이에요. 밥 먹으러 가자. 아, 너무 고마워. 오늘은 마리랑 저 사막 꼭대기를 오를 거예요. 저기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 전날 버기카 투어를 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마리도 이렇게 활발한데. 엄마, 일어나라고 밟고 지나가기. 안 일어나? 또 밟아. 일어나, 엄마. 이번에는 밟고 기지개 켜기. 쭉쭉쭉쭉쭉쭉쭉. 아, 아이고 좋다.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 내가 같이 가줄게, 엄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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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은 여행하면서 결혼도 하고 있어요. 올라. 네, 감이고. 마리 왜 이렇게 신났어? 마리 진짜 예쁘다, 오늘. 니트에 그거 꺼내 입은 느낌 있잖아. 사츠 꺼내 입은 그 느낌이야. 자, 출발. 지나시는 분들도 마리를 많이 기호하시더라고요. 해볼게.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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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마이갓. 오오오오오오오. 이 동네 며칠 있었다고 또 마리를 알아보는 사람도 생기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럴 때 우리의 남자였어. 이 동네 며칠이 없었어? ja, mai갓. 가사, mai갓. 가사, mai갓. 가사, mai갓. 아, 이거, 이거. 나 우리 Leaving 그 아이를. 나 애가 새어였어. 나, 나 애가 지났어. 10,7개 정도. 10,7개 정도.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네, Is it okay? are you? 자, 이게 수고하네요. 최초라고. 축하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축하! 축복의 말이었겠지? 콜라. 근데 막상 가니까 입장료를 안 가져와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크레딧 카드와 패널로 접수 가능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야 맥주를 괜히 샀다 그럼 일단은 너 여기 좀 있어봐봐 아 방법이 없나? 아주머니한테 얘기해서 하나를 리펀드 받아 갖고 올게 싫어할 것 같은데? 당연히 싫어하지만 아 이게 진짜 리펀드를 해달라고 했더니 불안해하는 거야 근데 옆에 우리 아미고 있잖아 아미고가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아 자기가 해줄 수 있대 감정이다 자기가 안 하고 어디 탁 데려다주고 빠져 기계의 20을 친 거를 하고 오 대박이다 이건 아니다 십솔인데 이렇게 세냐 막 얘기하고 너너너너너로 이러다가 15로 일단 아미를 받는데 옷을 더 낸 거는 옷을 얼마냐 옷을 200원도 안 돼 2000원이야 아 오 헬로우 홀라 아 땡큐 아 그라스 와우 오 땡큐 하하하 그라스 오 그라스 그라스 하하하 하하하 야 그 사건 덕분에 만났다 그치 또 완벽히 안 좋은 일도 없고 완벽히 좋은 일도 없어 맞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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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버진 로드를 약간 걷는 느낌이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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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가 사막을 오를 수 있는지가 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 마리를 안을 수 있는 포대기도 미리 챙겨왔구요 푹푹 빠져서 힘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없네 그치 야 너 지금 힘 빼면 너 나중에 난리 난다 엄마 엄마나 잘해 나 다리 4개야 레츠고 오씨 잘해 마리 걱정은 기우였고 진짜 제 걱정이나 했어야 됐어요 우와 저 위까지 가는 거야 마리 왜 이렇게 신났어? 어? 마리 왜 이렇게 신났어 또? 야 얘 난리 났어 야 얘 이렇게 야생 좋아해 진짜 뭐 마리야 난 벌써부터 일어난다 야 어떻게 이걸 지금 야 지금 아직 출발할 사람도 안 간 거 맞지? 응 아 잠깐만 어떡하지? 야 마리 진짜 잘 가 응 얘가 마리를 못 따라가 갑시다 어머니 어서 갑시다 앞으로 자 앞으로 하하 하하 일단 1차로 저기 그 그늘까지 가자 어 그늘 있어? 응 그래 좋았다 날 좀 끌어 얘가 지금 마리 잘 간다 진짜 저 놈은 진짜 야생에서 살았어야 돼 미안하다 집에서 길러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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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이 다 하하 하하 여기면 충분한 거 아닐까 하하 우와 좋아 보이는데 하하 야 만족스러울 것 같아 나 지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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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숨이 차고 하하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난 내가 사막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신발 벗어야 될 것 같아 신발 벗는 게 훨씬 나은 건 많고 어 참 사람들은 마지막에 멋진 사진만 남겨 하하 다들 이쯤에서 찍은 사진도 많긴 하더라고요 하하하하 날씨는 귀똥 찬데 야 여기서 좀 안 충분해 하하 조금만 더 가보자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가야지 저기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하하하 저기 저기까지 오르는 거지 우리가 어 오케이 야 근데 발 진짜 뜨겁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야 야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사막은 사막이야 마리는 좀 괜찮은 거 같긴 하다 그렇지? 응 그렇지 하하 하하 갈 때까지 가봐 야 봐 얘는 왜 이렇게 뭐지? 동물은 동물인가 진짜 잘해 몸이 가벼워서 오히려 막 뛰어다녀 어 얄밉다 너 어 얘 힘이 남아들어서 지금 지그재그로 가고 있어 말이 아니야 엄마 힘들게 하지마 하하 아 뜨거워 아씨 너무 뜨거운다 엄마는 참 애처럼 뜨거운 걸 못 참아 이렇게 좋은데 그 지옥 중에 스컴댕이 발에 달구는 거 있잖아 어 그런 느낌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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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혹시 너 아빠 그대로 쉬고 있냐? 하하 야 이 꽁수쟁아 하하 뒤로 한 번 가볼게 하하 하하 뒤로 갈 거야? 몰라 한 번 해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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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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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만 하느라 계속 앉아 있었더니 허벅지 새끼야 하하 하하 하 진짜 왜 이렇게 일만 했지? 아니 왜 이렇게 하하 이제 앉아 있었지? 인간은 본 뒤 사지를 활발하게 움직여 근육을 다 가지고 하하 하하 올라가, 먼저. 잘할까? 잠깐만. 잠깐 앉아있으면. 와, 봐봐. 좋다. 춥긴 한데. 이야, 멋지다. 우와, 멋지긴 하네. 근데 이렇게나 올라왔는데 크나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마리 아빠가 가방을 막 뒤지더니 드론 메모리를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저기에 지금 저기에 지금 사람 하나가 있는데 내려갔다가 메모리 가지고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마리 이제 아빠 알아봤다. 아유, 안쓰러워. 아이고, 안쓰러워. 아이고. 지금 아빠를 안쓰럽게 보고 있어. 오구, 오구, 우리 아빠. 아구, 힘들다. 아, 저쪽으로 왔구나, 너. 아, 힘들었겠다. 아이고, 아빠. 아이고, 아빠 마중 나왔어.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어휴, 뒤집튀한 자식이 이렇게 고생이냐. 아휴. 이때 아빠는 힘듦의 절정을 맛보고 포기할 뻔했고 엄마는 그 후로 가다가 주저앉고 또 가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하다가 또 가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하다가 뭐하고 있어? 힘들어? 쓰러진 이거 뭐고. 쓰러진 이거 뭐고. 쓰러진 신부. 엄마 무슨 일이냐. 아빠랑 쌍으로 난리네. 아유, 약해 빠져가지고 오지를 말지. 그렇게 한참 있다가 익어버리기 전에 일어났어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니까 마리 아빠가 힘나는 말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같이 오르고 아휴, 잘 됐어. 거의 왔어, 거의. 한참을 더 걸어서 눈앞에 꼭대기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직전에 한 번 더 죽었어. 이게 진짜 허벅지가 폭발할 것 같다니까요. 일어나, 엄마. 엄마. 생과 살이 오갔습니다. 그 와중에 예쁘더라고요. 그 와중에 예쁘더라고요. 다 왔다. 다 왔어. 근데 기뻐할 힘조차 없었어요. 와, 예쁘긴 진짜 예쁘다. 그러네. 아, 그러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도착했습니다. 우와! 개기쁘다. 이제 의식을 치를까? 짠 짠 짠 아 진짜 아 진짜 이거다 이거 그치 아 몰라 와 너무 힘들었어 몽골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올라갔어 그러니까 사막을 너무 약본거야 아 시원해 바람 불어 시원해 아 고비랑 느낌이 달라 산도 다 같은 산이 아니듯 하막도 다 같은 상황이야 여기 묘성 묘성 이렇게 있어 좀 더 예술청이라고 이거 로아시스가 있고 이걸 건너면 바로 도시 다리겠어 제일 중요한 우리의 결혼식도 했습니다 아까도 네가 그냥 나중에 우리 살다가 이렇게 오른거 기억하자 라고 굿네 우리가 나중에 힘들 때 같이 헤쳐나갔던 것들을 기억하자 이런 말처럼 들렸어 맞아 저도 이거 뭐였는데 도시강아지 쟤도 아까 몰에다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 무릎에다 대거나 팔에 대거나 가방을 잘 찾았네 도시강아지야 약간 좋아하면 되잖아 응 그래 그래 등은 따뜻하니까 얘가 따뜻한 거 진짜 좋아하고 따따하니 좋다 마리야 마리가 쓰레기 보고 있어 야 얘 어지러운 건 뭐냐 어우 지저분해 어우 열받네 야 근데 이거 먹어놓고 이거 가방에 안 챙겨와서 여기다 버리냐 일단 우리가 왔을 때 되게 불쾌하다고 생각했던 쓰레기들을 좀 주워보려고 하고 진짜 별로야 깨진 유리창에 이런 데가 되게 좋아하잖아 쓰레기가 있으면 더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쓰레기가 없으면 당연히 여기 안 버릴 거라서 사실 등곳도 없어서 무게도 없어 무게도 안 나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자산이란 말이야 관광지나 이런 게 근데 그것의 가치를 같이 지켜줘야 되니까 마리 마리는 또 거기 좋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어 막상 올라오니까 바람도 되게 솔솔 불고 마리도 좋아하는 거 같고 풍경도 좋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나 노닥거리다가 일어났어요 내려가는 건 쉬우니 갑시다 근데 막 그렇게 근육통이 있을 거 같진 않지? 아니 있을 거 같은데요? 야 여기에 마리 조그만 발자국이 남는 게 너무 귀여워 여기에 다 큼직한 사람 발자국 있는데 네 여기에 조그미 발자국을 남길 거예요 근데 발자국 너무 귀여워서 죽을 거 같아 그 우리 댓글 중에 마리가 여기 마리가 어디 최초에 발자국을 남기는 강아지구나 그때 기분 좋았는데 그런 느낌이야 보여주고 싶어 작은 발자국 그리고 발자국에 발 모양이 또 보여 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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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죽겠다 진짜 와 내려가는 건 진짜 쉽네 응 멋있다 어떻게 구름이 하나도 없냐 지금 모래에 지금 손 넣고 냉찜질하고 있어 시원한 거 시원한 거 마리 가자 아휴 또 잘 서 근데 놀라운 건 마리는 안 내려가고 더 놀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도 또 가기 싫은 건가 마리야 너 진짜 많이 걸었어 오늘 마리야 엄마 아빠가 힘들어 야 너는 내려가기 싫어 또? 아니야 내려가야 돼 이제 가자 오올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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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가자 아휴 가자 아휴 가자 고마워 아휴 아휴 마리 고마워 지금 가파름을 경험하고 있어 오 야 마리 괜찮지? 응 오우씨 야 용맹하고 멋있어 야 멋있어 야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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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 기르고 싶다 진짜 너 우와 우와 어머니 못 할 줄 알았는데 왕 덕분에 해냈어 우와 우와 네가 딱 얘기하던 사막 바로 앞에 있는 오아시스다 그러게 잘 자고 이제 내려와서 쓰레기 버리고 이거 어떡해 이거 평온한 숙소에 돌아와서 죽었습니다 마리모님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업로드가 살짝 늦었어요 여행이랑 편집도 같이 하면서 약간 어려울 때도 있는데 댓글 보고 떠올리기도 하면서 힘나고 그래요 좋아요랑 응원 많이 해주세요 구독도 해주면 더 좋고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시간이 열려와 꼭 dr theo 감사합니다.